오늘 밤 10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런던 홈에서 레스터시티와의 중요한 경기를 치룹니다. 소속팀인 토트넘은 시즌 5경기가 남은 가운데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4위 경쟁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아스날의 북런던 라이벌 토트넘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2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했고 손흥민도 한계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선수는 역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올시즌 리그 30경기에 출장해 17골을 넣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메뉴의 호날두와 함께 공동 2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이 18호 골을 터뜨리면 차범근이 858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세운 유럽 단일 리그 한국선수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오늘 밤 10시 스포티비에서 생중계되며 PC와 모바일 중계는 스포티비 나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